필리아지 화살도 뭐 얻었는데 쓰레기기 때문에 요거는 바로 팔구요 스케일 암어 레온 브라이언 마시아 레온 어허 브라이언 더 좋은거 끼고 있고 이건 뭐야 아 이것도 팔아야죠 팜 마시아 이제 스케일 암어도 필요없어보이는데 아 오피리아 봐야돼 오피리아 아 오피리아한테 줘야겠네 자 오케이 제거 데스 야야 제거 데스 이 와중에 리아는 마비에 걸렸군요 광역마법은 빈자리를 클릭해도 나간다고? 힐이나 이런건 안되던데 만약에 이런데 한다 이런데는 클릭이 안되잖아 이거 봐 안돼 이런데 한다 그러면 되나? 아 이런다 하면 되는구나 아아 이해했어요 자 일단은 그냥 터넘기시다 자 일단은 그냥 터넘기시다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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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들아 이제 용룡이 앞에 서봐 이제 용룡이 앞에 서봐 애들아 이제 템 좀 정리 좀 해야되니까 애들아 용룡이 앞에 서봐 어 내가 제가 다 템 줄게 이제 좀 줘야될게 많아요 애들아 다 압박해 용룡이 압박해 용룡이 압박 한번 들어가자 그렇죠 좋아 용룡이 이제 걔 이제 사람이 얼마나 무서운지 이제 깨달았을거다 이 자식아 임마 지금 너무 헷갈려 이제 템이 많아지니까 지금 줘야되는게 이게 또 몇명 맡길 수 있어서 애워야되거든요 파모필리아 그리고 또 22짜리가 있구요 스프린트 메일 어 헷갈려 헷갈려 아시아가 이거를 레온한테 줘야겠다 오케이 턴 종료 잠깐만 아 이정도만 한데 후려쳐도 되겠네 턴 종료 턴 종료 턴 종료 자 레온이 기어왔야돼 레온이 내가 만나면 되는구나 여기서 어 여기서 이쯤에서 만나면 돼 어 여기서 이쯤에서 만나면 돼 자 치어링 써서 턴 종료 자 가자 가자 애들 여기로 서 줄 여기로 서 자 마시아 거를 방어를 22짜리 레온 주고 그리고 레온은 이걸 입구요 주술사의 옷 이거 카린한테도 줘야겠네요 카린아 올 수 있니? 조금이라도 와봐 카린한테 줄 수 있구요 카린은 주술사의 옷을 입고 마술사의 옷을 어.. 팝니다 자 브레스트 아머 브레스트 아머가 플러스 18인가 그러는데 지금 스케일 아머 지금 팜한테 이거 줘야돼 팜한테 어 팜한테 이거 줘야되고 팜한테 이거 줘야되고 줄 수 있나? 안돼 턴 종료 침 닥 왁 탐잭스님 다 압니다 다 다 압니다 다 알아요 스포만 안하시면 됩니다 유튜브를 보시기 바랍니다 다 나와요 자 그리고 이거를 파맥이 줍니다 스케일하면 이제 팔죠 됐어 이러면 이제 템들이 다 정리가 된거지 아 하나 더 있네 아 오피리아 너무 구린걸 끼고 있네 오피리아 못오네 여기까지 유튜브 보면 아주 재밌는거 많이 나와요 전략적인거 진짜 많이 나옵니다 아니 미친 이런 개 이거는 다음 턴에 전해줘야 되겠다 다음 턴에 전해주자 야 아니야 죽여 아주 용용이 너무나 됐어 뭐야 잠깐만 아주 용용이 너무나 됐어 야 너무나 아주 강한걸로 죽여주마 뭐야 잠깐만 야 어? 야 잠깐만 이래서는 안되는데 아 그래 우리 TT있다 TT있어 스톰피드 이거 이것도 거리 안내지 스톰피드 스톰피드 이거 토하려나 개미지 안들어갈거 같아요 어 빠이 아 드디어 이제 온천으로 갑니다 기나긴 여정이었습니다 자 이거 온천 오기 위한 노가다였어요 방금은 그래도 이제 뜨거운 온천을 촬영해볼까요 네 그 얘기는 그 얘기는 네 그 얘기는 네 아 아 리아 아 어 아 아 그 얘기는 수고하니 시간 전 그거 네 왜 따라온거지 네 아 어떻게 그 얘기 이런 그 얘기는 어, 바브! 사크스! 너동생 사크스! 거의 고려시대 혹시 妹가いたら こんな感じかもしれません 마! あの年頃の娘は 結構複雑だからね ほっておいた方がいいわよ 진도 미쳤다 オフィリアさんの 小さかった頃も そうだったんですか? 嫌なこと 思い出させないでよ ほら!早く行かないと 晩御飯食べ損ねるわよ あ!ごめんなさい 오 뭐야 그냥 그냥 놔주는거에요 오 미친 브라이언 얘 누구야 아 얘 티티구나 얘는 누구지 얘는 날프인가 그리고 얘는 레온인가봐 아 나 왜 이상하게 남자들한테 관심이 더가 오 얘는 팜 얘는 오피리아 얘는 마이러브 그리고 얘는 저기 그 근친 뭐지 어 이름 까먹었어 주인공 동생 이렇게 바로 나와주는군요 아 걔가 카린이였어? 아 그랬구나 아 나 여자 동생인 줄 알았어 아 얘구나 얘가 동생이구나 좋구먼 썸네일이 아주 그냥 잘 나오고 있어 썸네일들이야 오빠가 이쁘게 편집해서 올려줄게 아 이 장면을 2D로 만들다니 옛날이봐 바탕화명감 인정 옛날이봐 바탕화명감 인정 아 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뭐야 아니 잠깐만 자기 온천에서 지가 질식사 하는 거야? 뭔 말이야 이게 뭐지? 아 아 아 그러니까 얘를 만나는 걸 기다리고 있었다는 게 아니라 온천에서 얘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네 탕안에서 난 얘를 처음부터 만날 걸 예측하고 있었다는 줄 알았어 아 아 리안 뭐 레온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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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아 아 아 아 yan 아 어 어 아 está 기 bees 아 아 아 Geo 근육오뚜기 왠지 여기서 4천왕 한 명 만나가지고 제거할 것 같다 아래에 있는 녀석들이 눈치채면 협곡을 당할거야 서둘러 처리하자 바다로 싹 처리하면 되는 부분인가 자 다시 한번 저장 한번 할게요 참고로 파랜드 택티스2에서 목욕탕에서 훔쳐보기 하면 큰일납니다 온천에서 그거는 이렇게 영상으로 나오는게 아니라 선택지를 주는데 저는 거기서 게임을 껐습니다 훔쳐보는 순간 여자애들이 엄청 레벨업이 올라가고 방어력이 개상승해서 도저히 뚫을 수가 없어요 그전에 로드를 하고 누르는 것과 로드를 안하고 누르면 그냥 게임을 처음부터 켜야돼요 저장한 지역이 없으면 완전 망합니다 진짜로 10시간 날려요 그래서 나는 2를 접었어요 나중에 이거 깨고 2하면은 나는 그냥 처음이야 엔딩을 못봐서 몰라 어? 이게 안돼? 이렇다면 자 이번에는 침착하게 간다 급하게 안가 아니 야 이렇다면 그래 차라리 아니아니아니아니 레온한테 투자해야 됩니다 레온한테 나는 원이 더 재밌던데 투보다 카파카파카파까빠빠까 뭘 뭐라는거야 하하하하하하 고맙습니다 문마조님 2500원 후원 감사드립니다 아이고 후원 고맙습니다 오늘 그래도 진짜 어제보다 낫네요 어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어세신크리드도 새로운 CD안을 샀거든요 조만간 또 재밌는 게임 하겠습니다 자 잠깐만 템 뭐 있는거 없지 이번에는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오케이 이런데 잘 봐야 돼 이런데 밑에 어 용이 벌써 오네 어? 우와 kjj272028로 고마워요 어? 야 지가 이겨냈어 지가 이겨냈어 좋아좋아 자 얘들아 이거는 극수비로 간다 극수비 이건 극수비로 가야돼 이런 젠장 매직실드 깔아주고 자 전진한다 어? 잠깐만 여기 뭐 있다 아 뭐 있다 여기 템 뭐 있다 오케이 자 이거는 궁수 좀 다 건들려 궁수 공격하겠는데 안되네 자 카린 지내주고요 턴을 종료합니다 저는 레온에게 모든걸 투자했어요 자 귀선 돌격 자 모든걸 받아내라 너가 모든 폭풍 어그로가 되거라 그렇죠? 지금 레온이 다 어그로 지대로 끌고 있어요 좋아 레온 좋아 레온 좋아 다 레온한테 가버려 아니야 그렇지 않아 뭐하는거야 여자야 이 멍청아 번식이 안된다고 그래 레온을 물란 말이다 좋아좋아 자아 자아 레온만 저거합니다 레온만 완전 돌격선장으로 키웁니다 Hug 또만 있으면 외에 여기 좀 약간 거리가 좀 이상한데 음 옼케이 이건 우리끼리 죽이자 두라위 어 잠깐만 잠깐만 어쩔 수 없어 어쩔 수 없어 어쩔 수 없었어 이건 회피가 안되는 부분이었어 프로텍션이 상당히 거리가 짧네 턴 자 턴 종료하구요 오케이 레온이 아주 어그로 정말 일품으로 잘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거야 아까 판매도 훨씬 더 안정적이잖아 게임이 훨씬 낫잖아 지금 완전 무적 무적 데스 아니야 무적 데스 아니야 이건 옳지 않아 잠을 자네 잠시만 수면을 오필리아 수면 깨울 수 있나 수면은 못 깨우네 큰일났다 이거는 템 써야겠다 기절 이외의 모든 상태에서 회복된다 치유의 꽃을 써야겠다 리스토어로 못써요 리스토어로 이거로 독마비 등의 상태에서 회복시킵니다 소카나 매료 등의 유화한다 안 돼 안 될걸? 내가 볼 땐 안 돼요 내가 볼 땐 안 되고 한번 써봐 해보자 오 이거 되네 야 나이스다 이거 나이스다 오 나이스 오케이 이러면 나이스지 이렇게 하고 힐을 여기다가 단체로 걸어 그래서 그리고 이러면서 라이프 올라와서 그냥 본격적으로 다 후드를 까기 들어가 어 이제 후드를 까기 들어가 이제 너무 그동안 몸 사렸어 이정도면 폭발시킬 때 됐어 이 정도면 이제 폭발시킬 때 됐어 이 정도면 이제 폭발시킬 때 됐어 레온이 레온이 얘를 후드려 까고 오케이 간 다음에 자 여기서 레온이 한 칸 이쪽으로 옵니다 자 그 다음에 얘가 일로와 티티가 그 다음에 치어링을 씁니다 그래서 티티를 살려 티티를 한턴 더 유효하게 만들어 그 다음 티티가 일로와 자 그 다음 스턴 피드를 갈겨서 여기 있는 애들을 다 모조리 세 마리를 타조에 밟히게 만들어 됐어 좋았어 자식들아 임마 이것이 올해와 나의 전투다 그 다음에 그 다음 오피리아를 이쯤에 다음 배치해서 아 오피리아 지금 활 못 쏘냐? 아 오피리아 활 못 쏘네 분산 갑니다 분산 자 그리고 아 얘는 더이상 못가구요 니아는 뭐하는지 모르지만 이따 분산 핀러는 아 이쯤 됐어 턴 종료 그렇지 좋아 이래주면 나는 좋아요 어? 야 티티 몸보소? 어 이거 티티 간다 잠깐만 이거 이거 별로 좋은 판단이 아니었다 분산은 좋은 판단이 아니었어 난리났다 잠깐만 잠깐만 도망가선 안돼 이 자식들아 자 여기서 일로 들어와 그러면서 카린에 익스플로션 들어갑니다 어? 야 내 마리 다 들어간다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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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자 아 뭐 용이 안들어갔네 좋았어 좋아 자 이렇게 가져가구요 그 다음에 자 둘 다 정상이 됐기 때문에 힐만 넣어주면 되는 부분이야 자 힐 넣어주고요 됐어 그 다음에 얘가 여기서 라이프가 이거 때려주고 데미지 조금 아쉬운데 어 오케이 자 이렇게 강을 만들어서 자 드래곤 아웃시키고 그 다음에 마시아로 날아와서 자 고블린까지 마무리 우리 브라이언 뭐하냐 브라이언은 템파민 회복량을 손에 넣었다 그리고 얘도 그레이트보 그레이트보 자 이거 그냥 아 쓰레기네요 쓰레기 주었네요 자 팝니다 자 턴을 마치지 애들 이제 얼마 안남았어요 저기 위에 템이 좋아보여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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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